뺏겨봐야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고 어때 너의 본 모습을 알겠던가 라인은 지어와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고 전해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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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한 번 626 살인 약탈 반여 오늘부로 넌 자연아 현역 허나 곧 알게 될 거야 자유에는 해가가 있음을 현역 현역 그 전투복이 너의 새 감옥이다. 명심해라. 이것은 전쟁이다. 영광과 공포가 뒤엉킨 핀들레. 자유가 기다린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저거 내리고 담배 피우면 맵겠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나 사라. 아크트루스 맥스코 황제가 종족전쟁 종전 4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장에 나가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헤이트로겐 기자. 황제 폐하. 저그의 재충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상황에서 공기를 증강하는 대신 레이너 같은 한물간 반역자를 잡는데만 수족 달러를 퍼놓는 이유가 뭘까요? 제임 레이너는 대란 자취병에 대한 위협 그 자체입니다. 가중스러운 무법자이자 혁명을 핑계로 사회의 공포와 적개심을 버트리는 파렴치한 정쟁이지요. 레이너는 자신을 따르는 범죄자들과 함께 여섯 개의 각기당의 행성에서 반란을 선정했다. 게리건 게임은 끝나봐야 하는 거야, 이 자식을. 그러게 고짐고로 끝날 줄 몰랐습니다 후반 대원들은 준비됐나? 준비를 마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존 이제 혁명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 백워터 기지는 자취령의 마사라 병차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자취령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행성 전역에 걸친 맹스크 왕제의 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취령 군대가 백워터 기지에 마사라 병참본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마사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병참별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자취령의 일부 병력을 도시 밖으로 차출해 현재 병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주민들은 협조적인가? 백워터 기지에 주민들은 자취령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 병참본부를 날려버리면 맹스크 녀석이 꽤 오랫동안 고생하겠군 대원들을 준비시켜 업적까지 깨기는 피곤하지 않을까요 할만한 업적은 깨보는 게 낫지 않을까 첫 번째 업적 되게 쉬운 거 아니야? 그냥 셀이 박음에 이기는 거 아니야? 간격 좀 벌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간다 움직여 약 2분에서 연결될 수 있게 탈툼해 요거는 안 부 relativity 다 hanokop 참고로 옥시아 오 세일 남압니다 이웃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주시하십시오 우리 평균자의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세령관님, 자취룡 홀로그림 선전물을 파괴하면 맹스크에 대한 저항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맹스크는 사기꾼 맹스크 얼굴을 보고있으니 고문이 따로 사례를 arriv시겠죠 남압니다 피곤사 vraiment 공격 sık 소중한 결과가 아닌가? 이미 배가 중인하다던지 이웃 종류의 수상 이라 뭐야 탱크 없어? 아니 잠깐만 흑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흑공대 나가신다 맹스크린 아픈 자식 드디어 주민들을 찾았군 직설은 발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다 지난주에 광산으로 떠났는데 그러고선 연락이 안돼 튀긴다 도망자다 저놈들이 민간인을 쏘자 움직여 민간인을 쏘다니 아 잠깐만 도망자다니 맹스크 천벌을 받을 거다 천벌을 받을 거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릴 잊지 않았군요 앞쪽에 아직 사람이 많이 갇혀있어요 내가 구해내겠소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음 저희도 함께 하겟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도망자다니 뭐야 왜 함께해 여기 최한 구역이다 너희 반란군놈들을 못 체포하는데 우리도 굽겠습니다 와 민간인짱 쓰러 고맙습니다 아 이비도 기다려봐요 천천히 가요 얘들은 선전모를 숨겨놨어 지는거 아냐 이거? 허허허 미안하게 됐어 민간인 형씨들 나뿌지 않은데 세개 다 할까 나쁘지 않은데 공허해 요새 희생이 좀 많았던거 같애 민간인들 다 죽었어 어려움이요 아주 어려워볼까? 아주 어려워보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스타허접인들 스타허접인들 나만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주 어려움이 공룰이라고요? 특공대 나가시다 나만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나만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랍게 병찬본부 병찬본부 구짐구 구짐구 아이고 화이트블루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가능한거군요 이제 여러분에게 무게도 자원도 있습니다 맹스크가 여러분의 삶을 멋대로 집약해 두지 마십시오 아니 아주 아주 어려움이 그렇게 안 어렵다고요 역시 한국인들 이사람들 이사람들 다 한국인이야 이사람들 다 한국인이야 나 사라 으에 탈이 모델링 깔끔한거 봐 그래픽 지금 낮추어놨나 왜케 그래픽이 그때도 이랬나 이사람들 응 배고파 전 구역에서 제일 유명한 수배국이 이리 찾기 쉬워서 되겠나 직접 보고싶어서 말이야 시민의 영웅 지밀레이나 대가 타이카 스펜들레이 옷 한 번 먹지구 세상이 좀 험악해서 자네 냉동실 신세가 됐다던데 정신형이라고 말이야 왜 착하게 울어서 외출 허가나도 받았나 하루 맞췄건 친구 난 이제 모범적인 시민이라 그래 즐거운 소식이라도 있나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왔을 뿐 자네 자취령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나? 글쎄 자네가 얘기해 주겠지 외계 유물을 파내고 있단 말이야 친구 니 친구 맹스크가 외계 유물에 미쳐버렸어 그런데 어떤 단체가 엄청난 돈을 제시했거든 자취령이 가진 유물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이야 아 이거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안 그런가 타이카스 계약 성립 6대 3 7대 3 물론 내가 채 이거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좋은 시절이었지 좋은 시절이었지 사랑 이거 완전 구정무라니 네 사령관님 덕분에 마사라는 이제 아크트로스 맹스크에 대한 정면적인 반란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전과자인 타이커스 핀들레이의 말에 따르면 자취령은 외계 유물을 발굴하러 마사라에 왔다고 합니다 유물을 가로채면 테란 자취령이 다시 한번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핀들레이의 비밀 의료인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 해보자고요 성높은 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겠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난 주민 대부분은 이런 일을 밟게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짐 레이너가 마사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계속 떠들어봐 이제 시작입니까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취력놈들 정신이 번쩍들게 해줘야겠군 기질을 때려부수고 유물을 가져오자구 대사 크기가 조금 작게 돼있나 봐 잠시 쏘리 그렇게 작게 되진 않네 이따에 흠들이 두어 저에게 교육을 봐야겠군 이따가 사나도 폰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좋은 Great 병영에서 해병을 훈련한다. 건설 로봇이 많으면 광물을 더 빨리 채취하겠지. 해병을 훈련하면서 사령부에서는 건설 로봇을 훈련한다. 저도 자날 나오자마자 샀는데 그 뒤로 덩어낙였지. 여기엔 못찍겠는데요. 음...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아휴 오랜만에 하네.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깨스 캘 필요 있나. 의무병 이제 나오지. 이야글이다. 근본 부분. 관사ART. 관사ART. 이제 여기에 말자. 여기다가 옆에 기술 시외를 안드렸나 보급을 해결하는 방법은 애들을 다 없애는거죠 어 잠깐만요 어 택당을 찍었어야 했는데 스타를 넘어오려고 자원덩이 스타를 넘어오려고 스타를 넘어오려고 스타를 넘어오려고 스타를 넘어오려 스윗기다 착하다 역시 레이너는 나쁜놈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변경받았습니다 경고 화염차 세상에 벙커철이 좋았었지 자네 대원들의 내 실력을 합치면 우리 오래오래 잘나가겠는데 거주민도 쏠 수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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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5 알겠습니다. 이번엔 못 사야겠지. 자, 그럼요. 로리. 다 발팔해. 다음번에. 간다고요. 생각보다 쉽네. 기준기 제어 장치 접속. 보안 진상적 암호 해독점. 기준기 제어 시작. 아주 멋져. 이제 얼른 적을 감아 올리고 여길 벗어나자고. 10분 안에 임무 완료. 히드라 머리드. 스네코의 병. 스네코. 스네코. 스네코의 폭력적인 반란 행각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게이틀 로겔 기자. 네. 레이너가 공격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태란 자취령의 고고학 발굴 현장을 습격했습니다. 아마도 위험한 외교 유무를 가로챈 것 같습니다. 앞서 맹스코 황제가 이 주제에 대해 얘기했었죠.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외계인분이 이 세계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지린 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라고 치. 어차피 자는 현상 수배범이잖아. 아주 고맙군. 타이카스. 네. 정말 충격적이로군요. 레이너의 테러 행위로 민간인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는 모두 자취령 방위군의 과잉 방어 작전 중에 희생된 것으로.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U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짐 레이너가 마사라의 여성과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유무를 확보했으니 이제 백워터 기지의 이동수단이 도착하면 마사라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은 현재 이곳으로 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자취령 방위군이 유무를 추적해 백워터 기지로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건 물이다. 저쪽으로 우릴 데리러 온다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흠. 흠. 어려운 거 없지. 네가 휴가나도 받은 기분인데. 사령관님. 버려진 발굴 현장에서 대규모 저그 생체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눈치 채쎄 했는데. 타이카스. 이 나쁜 자식을. 이봐. 맹세하지. 저그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다고. 현재 경로를 볼 때. 저그는 한 시간 안에 이 위치를 덮칠 것입니다. 흠. 제기라. 일단은 버텨보는 수밖에 없겠어. 나쁜 자식. 벙커에 병력을 배치하고. 저 다리 두 개를 최대한 오래 방어하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흠. 간만에 전투 한번 제대로 벌이겠군. 이런 건 전에도 많이 겪어봤다고. 저거를 상대로는 다를걸. 다르고 말고. 다르고 말고. 없어오세요. 정말 의미없는 자유의 날개입니다. 아닙니다. 뭔 일이 있어. 뭔 일이 있어. 그건 물을 제을 수 있다. 어서오세요 저 밖에 있는거도 지킬수있나?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 없었어요 광물좀 더 캘거에요 이런 미션이 있구나 저 뭘로 보십니까? 이제 정말 끝인줄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야 으아 살려줘 도착예정 시각은 도착예정 시각은 지금이잖아 아악 터졌어 도착시원 내기죠 도착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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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ESG 주소가 아니라 T가 아예 잠깐만 광물 좀 캐라 아주 어려움 힘들구만 기지에 또 날라오는거 아냐? 광물이 부족합니다 반란군 고출 3분의 1 뜨는거 보니까 또 나갈 일이 있겠구만 광물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 전환이 넘습니다 공격을 미래할 것입니다 흠 흠 건설로그 좀 간다구요 아 눈물나게 반갑네요 야 눈물나게 반갑네요 야 여기 죽었어 잠깐만 안돼 진짜 빨리 터지네요 벙커 이상하게 지어서 나갈 수도 없고 벙커 진짜 못나게 지었다 또 깨졌어 깨진게 왜 뒤로 좀 뺄까 그러기도 애매하네 벙커 회수가 되네 근데 뭐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미네랄에 눈이 멀었어 기지가 건설로그 시 기지가 건설로그 시 아이고 업그레이드가 있네 해병 쭉 찍어서 밖에 한번 돌고 와야겠죠 멀티태스킹이 안 돼 어서오세요 공업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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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재료 이제 음 공업재관esty 음... 아이고... 아주 오래 걸렸다 아 뭐야 이게...잠까봐 이래서 저희 갈 수 있을까 키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키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응도라도 있어야겠네 출동 준비 완료 자, 강을 다 먼저 기다리고 있으려면 준비 완료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번엔 못 운행로 갑니다 간다군 안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계속하세요! 뭔 일 있으나? 안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이번 나갈수가 없는데 새들 구해야 되는데 갑니다! 간다고요 아주 어려운 일인데 진짜 어렵네요 뭐지? 어흑 마이 갓 반응 로즈야겠다 3배로 가진다 전기 생나린 고고 끝 금방 얻고 가랬고 ㄷㄷㄷㄷ 와아 이걸? 야 저거 좀 수리하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하죠 야 저거 뭐야 괜찮아 광맥이 고갈되기 때문에 이정도는거지 여기지 으아 세상에 결국 토icket vie ㄴ 쓰 어 야 이런 개쎈는데 사령관님, 맨 토너입니다. 조금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건물 띄우기강인데? 천천히 하라고, 맨. 협할 것 없어. 천천히 하라고. 저쪽은 완전히 무너졌어. 오지대로 후퇴하는 게 낫겠는데. 엔지니어링 베이가 안 띄워져. 아니, 개 어렵네. 아니, 10초라 해봤는데. 10초만 더 버티면 된다. 0.5% 2초라 해봤는데. We go to the commander! We go to the commander! We go to the commander! 펑커 준비 완료 펑커 더 지참 그건 우리 더 필요라 펑커 오우샷 반응로 더 무지케 만들었어 원인이요? 오우 아수어렴 왜케어렴냐 야야 니깟하네 아 앗 아이 기타니어 잠깐만 8초만 더 버티면 되니까 이렇게도 되겠지 8초인데 어디라 8초만 버텨 커맨드 찍어주고 사령관님 맷 토너입니다 조금만 버티십쇼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맷 급할것없어 천천히 하라고? 아니 빨리해 빨리 천천히 천천히 나는 간다 안녕 컴퍼 천천히 하려니 천천히 하라고 아니 분명하려니 체크 와 전투수라냥 그 호브 이럴 걸 숨기고 있었네 꽤 아슬아슬했군 맵 제가 늦은 적 있나요 대장님? 잘했네 아사약이 탈출하지 모든 포대 전방위 화력집중 2번 유권의진 가동 전원 내 신호에 맞춰 차원 노약 실시 발진 지금 보니까 그래픽이 차지 대체 무슨 일이야 몇 년간 저그는 구경도 못했는데 왜 지금 와서 마사라를 공격하지 마사라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보십시오 저흥 총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변두리의 행성까지 상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명분장 저그가 자취력 연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하느님 맙소사 방금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저그 군단을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칼날 여왕입니다 칼날 여왕 삼촌 왕 끝 눈안나 죽어 진짜 죽음 새끼랑 Sharp 실패 이를 끝내러 왔겠지 GAN 저그가 다음엔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대장님 기기를 정비하고 탄약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무기고에서 스완을 만나 확인해보겠네 나 없으세요 그러면 벌써 업그레이드를 준비해놨을 거야 죄송하지만 대장님 저 범죄자가 아직도 한교에서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해 다이커스는 내 오랜 친구예요 저 친구 덕분에 몇 년 전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 녀석한테 빚을 진 거야 대장님 친구의 전과를 살펴봤더니 나만큼 화려하지? 다이커스가 마음만 먹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전과가 화려하다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맨 저그가 코프룰로 전구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맹스크는 변방 행성을 버리고 자취령 핵심 행성으로 함대를 돌린듯하고요 코프룰로 범죄자씨? 앙 universities 일단 자금과 병력을 모으면서 때를 기다리자 bunch 이거 요 범죄자 씨 아 알 에이 수놈 오 무진학세한 놈들이지 무진학세한 놈들이 낚이네 치료속도 및 효율이 향상됩니다 5차단 모자란다 기술실 없이 이것도 좋겠네 해병업글이 지금 더 편하겠지 자극제 스티림팩 반응로 나리병드 별미성황은 어떻지? 아그리아 행성에서 구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그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님의 친구 타이커스가 또 유물 회수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몬리스라는 프로토스 성지입니다 몬리스 불곰 나오네 탈다름이라고 하는 광신자들 말이야 그놈들이 자네의 옛 프로토스 친구들 같을거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버려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니까 화염방사령 화염방사령 고조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헨슨 박사입니다 반갑소 박사 그냥 재미라고 부르시오 현재 상황은 어떻소? 저그가 행성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거주지는 이제 끝장이에요 지난 12시간 동안 저희는 가장 가까운 우주공항으로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하지만 저그의 공격이 너무 심해 더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몇 번 간격으로 보내겠어요 마음 놓으시오 박사 거주민들을 우주공항까지 호위해주겠어 제발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저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죽었다니 물론 다 해본 게임이지만 스포일러잖아 막사 아이 잘 구워진다 저글링구이 스포 우 halls 오오오오오오오 컨트롤 그지가상 Carnegie 박물 반영롤을 지었어야지 예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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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민들이 행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우주공항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야한다 종달샛길에서 첫번째 피난민 수송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조금 일인가요? 벌써 의무 시작이야 간설러버 준비 완료 이거 내가 부술수도 있지 부수고싶다 트롤링 어서가요 나이소 구워버리죠 간설러버 준비 완료 확그란데 광물이 부족 간설러버 준비 완료 아우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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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벙커를 지어놔 도로를 방어하기엔 딱 좋은 자리긴 한데 왜 다 비어있지 저구가 차들어오자 자취령 부대가 버리고 간거에요 여기 사람들에게는 눈꽃만큼도 신경쓰지 않더군요 아 바쁘다 바쁘 안타까운 얘기가 어쨌든 벙커 위치는 괜찮으니 병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소 Perez 저 차 앞에 건물 지어놔 거면 없어진다는 아니 이게 호호치 였냐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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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ly 여기들 다 진약해 지켜놔 누굴까? 안사람은 정비와이오 부르셨나요? 무슨... 어? 어? 여그가 난민들을 공격한다 질라버리 서드 연두가 된다 안돼요 아이고 힘들어 잠깐만 고방지원 대기중 아주 어려운 게 힘드네요 잠깐만 아 정신없어 이봐 우주공항까지 보통거리가 아니잖아 이걸 무슨 수로 다 지키란 말이야 기동부대를 만들어서 움직이거나 벙커를 세워서 놈들의 접근을 막으면 될거야 어느 쪽이든 먹히겠지 잠깐만 잠깐만 다음 피난민 소송차량이 채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야 좀 천천히 가 이들 너무 빨리 준비하는데 그래 아직 난 준비가 안됐는데 차 길막 어 내가 나 넓 은 연구 네 전 저 총 기! ㅇ... 넘들을 없애버리 야 빨리 빨리 야 저 아저씨들 진짜 굽고 꽤 빠르네 잠깐만 서진님들 왜케 달리기 빠르네요 야 자동차보다 저 아저씨들 더 빨라 잠깐만 야 빨리 갑니다 자 우리 영장받아서 다 빨리 빨리 하면 된다 이거 저그 연구할 수 있죠 출동정비 오아이그 뭔일이 저와니 피가 예 자 단을 풀었지 벵정하고 야 이 지원이 필요하니 절 뭘로 보십니까 야 왜들 치료 안해줘 다음은 누구니 갑니다 야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좀 천천히 알겠습니다 영향은 있을겁니다 아 정신없어서 아까간 아 정신없어서 아까간 아 정신없어서 아까간 영향이 영향은 있음 영향은 있을겁니다 무슨일이죠 사모님 우리를 두고 가지 마세요 예 알았다고요 뭔일이 있어요 다음은 누구니 갑니다 여기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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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출동 아무 누군이 기다리고 있었음 이번엔 못쓰라겠지 출동 준비 완료 타이어뱃이 더 뒤에 오는데 깜짝이야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뭔일 있어요 여긴 못 죽겠는데요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깜짝이야 잠시만요 아이고 바쁘다 바쁘어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대장님 대기권 상층을 통과하는 저그물이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송차량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영향받았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Sabot 주 목표가 20명이네 끝났습니다 빨리 빨리 아이고 벌써 온다고 아 맹복숭이 있어 아 잠깐만요 아이고 우리 건설로봇 자 다들 풀었지 알겠습니다 긴장풀 계속하세요 보급부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보급부가 부족합니다 보급부가 부족합니다 보급부가 부족합니다 보급부가 부족합니다 보급부 부족합니다 사면봉 보급부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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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깝시다 다 뒤졌다 아니 저기 오른쪽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세 땡 해병 경력을 내리실 겁니다 경력을 내리실 겁니다 맞겨만 주시죠 저기 뭐 있는지 궁금하다 다음은 누구니 광맥이 구갈되었습니다 길은 안전한가요 이번엔 뭐 가보면 알겠죠 그래 가서 죽어보면 알겠지 저승가서 아차 안전한 길이 아니었구나 그냥 하겠어요 출동준비 완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위차가 왔습니다 갑니다 달려나 업그레이드 필수 자 빨리 빨리 흠 이거 마지막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네 못해보겠네 아니면 벙커 다 빼서 저기 한번 가볼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흠 남은 누구니 만점한 지 지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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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업이 끝이구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맹덕순과 살살 녹는다 흠 흠 흠 흠 흠 밑에 내려가면 뭐 있어요? 저그 연구 있나? 뾱 뾱 뾱뾱뾱 흠 흠 저그 연구 다 먹었지? 흠 흠 흠 구조물을 잃지 않고 완료 진짜 저거밖에 없어요 저그 저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고생하셨습니다, 대장님 헨슨 박사가 당분간 여기 머물기로 했습니다 박사의 기술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영광이요, 박사 어디부터 손을 보는 게 좋겠소 흠 의료시설도 고식이고 제대로 된 과학자는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런 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흠 예리하시군 박사가 스탠먼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소 환영하오, 박사 알고는 스탠먼 레이너 사령관님 지금쯤이면 소식 들으셨겠지요? 다시 바빠지시겠는데요? 다시 바빠지시겠는데요? 힐 잃은 다이킹이다 아 이제 용병 부를 수 있네 악마의 괴 악마의 괴 화면 쏘면 맞는다 유엔엔의 도니 범위리언입니다 변경의 거주주인 아그리아 행성에 나가있는 게이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게이트 기자 아 예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고기방편이요 맹스코 황제가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의 최종의 부대가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공격작전의 영웅 호러스 워필드 장군 그들을 지휘할 것입니다 워필드 장군 배역한 줄 알았는데 워필드 장군 우리 잘 훈련된 찬시형 군대를 이끄는 저는 언제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그의 새로운 위협은 눈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워필드 장군이 지휘를 맡았으니 이제 저그 군단을 물리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저그가 다시 등장한 이후 레이노의 테러 행각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잠시 후 직접 판단하십시오 어? 쓰하 rico ז Dave 저그 사냥들 하얀 방사 병에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공격 범위가 증가합니다 hit which powers 비 NOT cré 자 이거 좀 흑흑하네 자 그 다 썼다 음 화염차 불공사신 음 레드스톤이라 이건 만만치 않겠군 내가 화산행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했던가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기쁘군요 토시 사람들은 날 토시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광물을 켜주면 섭섭지 않게 보답하시오 그게 다요 사실 이곳은 뭐랄까 불안정합니다 저 지대가 몇 번마다 용암에 기록되는데 문제는 가장 풍부한 광맥이 그 저 지대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같이 강인한 남자에게 그딴 건 상관이 없겠죠 대장님 레드스톤 표면에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기지를 지키려면 우리가 캐낸 광물을 좀 써야 할 겁니다 광물을 소비할수록 채굴 작업은 오래 걸릴텐데 아 용암과 저그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여 자 시작하자고 빈정되는거 봐 아주 어려운 하고 있습니다 황금광물이네 황금광물이네 곪물이 부족합니다 곝물이 부족합니다 곤솔로봇 준비 완료 본 sécur 경고 용암 섀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 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먼저 올라오는죠 곤솔로봇을 당장 호지대로 보내라 지금이야 웨우 풍부한 광물지대 이런 미션이구만 어려워요 8천이나 뭐야되나 체력사 회복 캠핑 캠페인 세타 중입니다 우리 연구 이 지역에서 열람이 끊긴 동료들이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하군 이번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1룡 토시의 광부찾기 이 브루탈리스크 저지 고지대에 가면 광물 좀 먹을 수 있겠지 다른게 없지 물론이지 알아들었네 작동준비 왈급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를 키우는데 광물을 소비할수록 목표 도달 시간도 늦어질겁니다 으에잇 야 왜 내려가 아 튀어요 안돼 얼마짜리인데 알았다구요 알았다구요 철수하십시오 8천모으기 너무 불확실거같아 저기 밑에 벙커 질수도뿐 맞겨만 주시죠 명령 받았습니다 경고 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뭔일이 있어요? 국립기 boat 토시가 당신들을 보냈다구요 내맞춰 왔군요 어서 일을 마치고 이 행성을 떠납시다 채용총 하늘에서 죽으니? 음... IBC 으헤헤헤헤 아 너무 아파 어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으니 나도 내 몫을 해야겠죠 자 가장 가까운 광맥의 좌표입니다 허허어 포신 남자 저거 안 알려줘도 알고 있거든 나도 눈 있거든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풍부한 광맥 다 캐면 나가는거 아냐 네 조그마한 광맥 조그마한 광맥 조그마한 광맥 실낭 정비 완료 멘청하군 명령 받았습니다 잘 믿고 자신이 되었지 않나 자 다들 들었지? 갑니다. 간다구요. 와아아아 아 돈 넣고 죽어 젠장 저글링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안좋은일인가요? 태병 너무 많이 죽었는데? 제가 쓰린이입니다. 한국인들은 스타크래프트를 원하여 한국인들은 스타크래프트를 원하여 공방지원 대기중 아이고 내 내병 내 귀산의 병 이거 얘네들 여기 놔두면 죽겠지 다시 집에 보내야겠다 아 왜왜왜왜 저글링 인마 야 야 지들안나 아니 저기다가 덩커 지어놓을 수 없고 지진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총리 오방지원 경고 용암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경고 용암쇄 최강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설로건 준비 완료 관설로건 준비 완료 관설로건 준비 완료 자 나들 다치 와 이거 관설로건 준비 완료 관설로건 준비 완료 관설로건 준비 완료 관설로건 관설로거리 간설놈은 준비 완료! 간설놈은 준비 완료!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세상에 간설놈은 준비 완료! 간설놈은 준비 완료!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네네들 다스켜지마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각종 일인가요? 아.. 좀 일인가요? 잘하고 있군요, 레이나 씨. 계곡 너머에서 광물의 흔적을 더 발견냈습니다. 토시 아저씨. 광맥이 보괴되었습니다. 안 쉬고! 마크 화면도 뛰어놨는데 뷰탈 나오는 거 아니겠지라고 말하려니까 뷰탈 나오네. 어, 잠깐만. 경고! 경고!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르에서 철수하십시오. 경고 해제! 윤희단 벚꽃이기 세상에 안좋은 일인가요? , 총 T3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너 왜여깄니이 개편이구만 안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안 쉬고! 아이 미친 도살 시간이 없네 용암에 부어 먹읍시다 왕이 고갈되었습니다 로가는 안 샀을걸요 관살로만 준비 완료 왕이 고갈되었습니다 자 강을 풀었지 계속하세요 이번에는 못살겠지 도망 지원 대기 중 관살로만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너무 힘들다 위에서 놀고있다 사실은 다 죽었네 사신이가 죽었어 지진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고 용암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네 너무 늦었네요 슥삭 당했다 경고 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그 나오는게 너무 앙랄한데 과학물 8성 캐기 왜 이렇게 힘드냐 강력한 공격이 엄청나게 하시나요 도착하십시오 공격점 공격점 이거 너무 악랄한거 아뇨? 으아악 이게 아닌거같아 물 완성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명량받았습니다 박립이 고갈되었습니다 덩커 버리고 옮길까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절 뭘로 보십니까 여기 지원이 필요하지 으아악 박립이 고갈되었습니다 잘 됐군 하나야 얼마짜린데 군수 도난 놈들이 이런 심정이었던가 박립이 고갈되었습니다 넘모 청정수자노 야사사이 쓰리미 쓰다놈 어렵다놈 박립이 고갈려 수강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쪽 위쪽으로도 좀 가볼까? 근데 이거 사령부만 보내면은 뮤탈 같은 거 날라오잖아. 해병 만드느라 남는 돈이 없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셋! 안 돼. 벙커 프리비 걸면 돼. 다음은 누구니? 계속 가세요! 에잇! 깜짝이야! 에잇! 답이 없어요. 보니 사이제라너 아까 건설 로봇이 저글링 밥된 게 좀 아깝네요. 어, 쏘세요. 이번엔 못 살겠지? 이 장면은 눈이 잘 못먹고 있어. 이 장면은 눈이 잘 못먹고 있어. 철장중. 고기지금이 있자. 자, 다들 들었지? 감 잡았어. 음... 잘 못먹고 있어. 음... 최고 단위도입니다 빌어먹을 저그놈들 빌어먹을 저그놈들 빌어먹을 저그놈 아이고 우리 해병 야! 안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뜨끈한 용암한 그릇 해줘야 진정한 테란이라고 했을지 진정한 테란이라고 했을때 안돼요오 이 나쁜 자식 프로듀스라 야아아아 신병이 복잡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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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개노랏 지진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한번 해볼까 지능이 빠르군요 빠르긴요 씨 찍목 용암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실패한다 아이 미친 안 돼에에에에에 경무 해제 채광사고를 망했습니다 힘든데 진짜 뭐 많을 수가 없는데 간설로봇 준비 완료 뭘로 막아 저거 경고 용암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극한의 이득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 간설로봇을 당장 고지대로 보내라 으아 너 가지마 인마 으아아 아 목숨만 서서일아해 가지마 가지마 간설로봇 준비 완료 부서건물 완성 경고 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단물이 부족합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안좋은 일인가요? 어이씨고. 한판 붙어볼까 해 송이. 어이씨고. 무슨 일이죠? 에잇 깜짝이야. 당신을 도우러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죠. 방금 사신이라고 했어? 야. 그 친구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정말 못말리는 놈들이거든. 많을수록 안좋은 병력도 있습니다. 뭔일이 있어요? 갑니다. 간다구요. 자, 강을 뚫었지? 말해보아라. 사신. 이 지역에서 연락이 끊긴 동료들이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하군요. 도망지원 대기 중. 누구를 처리해줄까? 알았다. 뭐해? 그게 다냐. 간다. 간다니까. 그렇고 말고. 난 못할게 없지.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를 키우는데 광물을 소비할수록 목표 도달 시간도 늦어질 겁니다. 낭비는 금물입니다. 흠. 저기 대장님? 대장님? 스캐너에 큰 생체반응이 잡혔습니다. 현재 계신 곳에선 가깝습니다. 브루탈리스크 같은데요? 그럼을 처치하면 제... 아니, 우리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브루탈리티. 좋다. 괜찮군. 물론이지. 알아들었다. 간다구. 오우. 네. 좋아. 그렇고 말고. 물론이지. 간다구. 난 못하시며. 아, 죽었어. 아니. 아악. 간다니까. 알아들었다. 심한 욕. 나. 유아. 그리스도. 음. 하. 하. 음. 하. 하. 지진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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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계속하세요 경고 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 중 누구를 처리해줄까 광립이 포관리였습니다 광립이 고갈되었습니다 예아 광립이 포관리 Singapore 예아 광립이 포관리 옆에 사정 다시 생각해보세요 광립이 포관리 고갈이 강력되었습니다. 의부병돈다. 자, 가장 가까운 광맥의 좌표입니다. 계속 가세요. 뭐 일 있어요? 하늘에서. 이번엔 복실하겠습니다. 출전 준비 오자. 저승은 사자가 도착했다. 중요한 일인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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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알아들었다. 간다. 간다니까. 간다. 괜찮군. 뭐해. 그게 다녀. 좋다. 알았다. 난 못하는 게 없지. 한 번 해볼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그렇고 말고. 무슨 돈이지. 오우 예. 좋아. 알아들었다. 뭐해. 그게 사실을 가시라고 죽음이 같다. 누구를 처리해줄까. 얘네 왜 자살하냐. 오우 예. 좋아. 사신 말해와라. 계속하세요. 지진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고. 용암수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안쪽일인가요? 아 뭐야. 뭐 터졌어. 아 뭐야. 뭐 터졌어. 용고 퇴증.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쇼! 엘네! 왜 말해봐라. 그렇고 말고. 누구를 처리해줄까. 목표 달성. 하늘에서 죽으니 젖은 사자가 도착했다 내 컨설로봇 피같은 컨설로봇 중요한 일인가 간다 간다니까 괜찮군 좋았을까요? 이번엔 못살겠지 폐기중입니다 누구를 처리해줄까 난 못하는게 없지 물론이지 한번 해볼까 젖은 사자가 도착했다 좋다 아니 알았다 알았다 헉 알았다 알았다 왜 그냥 가냐 그렇고말 난 못하는게 없이 젖은 사자가 도착했다 한번 해볼까 좋다 간다고 알았다 알아들었다 으음 착륙 하기 전에 광물이 노출된 지역을 조서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더 보내드리죠 중요한 일인가 사진이 수렴 아아아아아아아아 이 미션 줄라 싫다 개그자드 미션 또 얘네들 저거 때려 난 못하는게 없지 간다 간다니까 알았다 아 심한 욕 아 심한 욕 기다리고 있습니. 연루기 horas 감사만 요구니. 이번엔 어떻게 알겠지? 잘하고 있군요 레이너 씨. 계곡 너머에서 광물의 흔적을 더 발견했습니다.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저 증사자가 도착했다.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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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좋구나. 난 못하는 게 없지. 하아아아아아아아 뭐해? 그게 다 아냐고. 스트레스 간다. 출동 좀 말해봐라. 하늘엔 중요한 일인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요. 뒤져 그냥. 정신사자가 도착했다. 한 번 해볼 게 좋다. 하아아아아아아아악! 요구를 처리해줄까?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왜? 못 피. 사골 inclus 안곳. 용암 수유도가 곧 시작입니다. 즉시 저 집에서 철수하십시오. 아니이이마아 썰봐. 길박수라. 이씨 답이 없는데 아 내 사신 꼽다 아 뭐야 누구야 아 잠깐만 엥 엥 엥 엥 여어어어 계속하세요 야이야 못라 깜짝이야 돌게 돼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 건설로봇을 당장 고지대로 보내라. 안 좋은 일인가요? 네. 안 좋은 일인가요?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가자. 무슨 일이죠? 아예. 안 좋은 일인가요? 네. 경고 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용병 쓰자. 용병. 광물이 부족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용병은 강하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당신을 도우러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죠. 사신이라고 하죠. 야. 그 친구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정말 못말리는 놈들이거든. 못말리는 사신 친구들. 이번엔 못살겠지. 사신은 못말려. 그 친구들. 이 지역에서 연락이 끊긴 동료들이 있는데. 아직 살아 있는지 궁금하군요. 으쌔. 경기전기의 명량은 너희에서 수납한 기관과 있다는 끝발을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전체에 이동하게 도착하십시오. 종교평역의 도전을 모릅니다. 종교평역에 처리한 기관은 대're not live up 사람으로 설치하십시오. 종교평역 공격을 보면서 그üğ 우리는jackrebbe 정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종교평역에 탈에 의한 기관은 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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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르르rats이 관리하신다. 아깝습니다. 브루탈리스크 같은데요? 그런 물을 절차하면 제, 아, 아니, 우리 연두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관계없지. 물론이지. 알아들었다. 네. 네,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 완료! 자장! 업그레이드 완료. 자, 이제, 지금, 좀 인기 면한 전쟁을 총 할 텐데요. 일단은, 욕이 전쟁을 총려했습니다.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공방 지원 대기 중. 경고.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아 왜 SCV 왜 가만있어.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를 키우는 데 광물을 소비할수록 목표 2달 시간도 늦어질 겁니다. 땅비는 그물입니다. 잘한다. 광립이 고갈됐습니다. 광립이 고갈되었습니다.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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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임무 목표 아이 장난해 저거 뭐야 내 돈 예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으니 나도 내 목숨 해야겠지 자 가장 가까운 광맥의 좌표입니다 펑커링 하자 펑커링 하자 자 가들 터치 어 썼어요 도움말! 금방 나무 총장 안되 으아! 좋았어 으아 제발! 내 돈.. 아악!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와 10원. 잔돈 10원. 쑤네. 쑤네. 개꼽다. 핵심 만장에 적을 받은 거. 아직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경고? 핵심 분해! 핵심 분해! 핵심 분해! 핵심 분해! 다음은 각지와 핵심 분해! 경고 해제 철수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매우 곱다 아주 많이 곱다 용도가 부족합니다 괜찮군. 알았다. 다음은 누구니? 오방지원 내기 중. 알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간다. 이 지역에서 연락이 끊긴 동료들이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하군요. 아아아아... 으아아아... 개 노답인데. 현재 계신 곳에서 가깝습니다. 브루탈리스크 같은데요? 그럼을 처치하면 제... 아니, 우리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말해봐라. 갑니다. 간다구요. 왜 쟤는 돌아서 할까? 경고.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다음은 누구니? 경고 해제. 최강도를 지키셨습니다. 아하... 어떡하지, 이제? 박립이 고갈되었습니다. 뭐 없으세요? 보급고 죽이면 보급 널널리지는데 배수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안 캐고 있었구나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고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배수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키면 해야죠 시키면 해야죠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시키면 itive Kenny 스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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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 1h, 1h! 배수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물론이지. 그렇고 말고 한 번 해볼까. 알아들었다. 뭐 한 게 없지. 알았다. 도시가 당신들을 보냈다고요? 내맞춰 왔군요. 어서 일 맞추고 이 행성을 떠납시다. 도시가 당신들을 보냈다고요? 저 증사자가 도착했다. 재미있는 걸까? 좋아. 사신이 두렵지 않나? 뭐해? 그게 다녔다. 그렇다. 알았다. 어렵게 모은 천원. 안 좋은 일인가요? 고방지원 대기 중! 감시 탑 옵니다. 감시 탑 찍고 싶다. 감시 탑 옵니다. 해외 고객들, 지수, 지수로 차체를 부족하는거에요. 컬러가 내려놓은 경고. 영원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려볶음 250명이나 이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연중 1, 20%가 부족한 물건 1943이 부족한 성eter 덕분에 상쇄하기 때문에 모으십시오. 동그라뇨 2nd 정지점을 부족하십시오. 공연중 1, 20%가 부족하십시오. 공연중 1, 20%가 부족한 곳에서 공연중 1, 20%를 부족하십시오. 목표 달성. 간다 간다니까 한 번 해볼까 알아듀었다 간다고 괜찮군 알았다 나는 못한 게 없지 뭐해 그게 다냐 좋은 강아지 간다 간다니까 괜찮군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뭐니 있어여! 상심이 크다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아 내 돈 다시 꼬여서 하면 100%인데 왜 지다가 취소하면 100%가 아니야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알았다 한번 해볼까 물론지 알아들었다 뭐해 그게 다냐 무슨 얘기죠 에잇 가자 출동 말해봐라 간다고 나는 단계없이 저쪽 사자가 도착했다 잘하고 있군요 레이나시 계곡 넘어있어 광물의 흔적을 더 발견했습니다 오우 예 좋아 그렇고말고 알았다 으으으 다시로 흐 만할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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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일인가 왜 뭐 필요한거야 주인사자가 도착했다 사신 열아홉 기부하다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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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다들 풀었지 사람은 누구니 공격을 해내실겁니다 다행식지는 은혜구병 지금 请 할머니 공격을 지켜보는 중 아... 안 돼요 진짜 나쁜 놈들 이래서 깰수도 있을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이곳에 도착을 받은 다시 한 대부분의 기사로 바닥에 적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급을 입힐 것입니다. 이곳은 비싼 것입니다. 지옥을 입힐 것입니다. 지옥을 입힐 것입니다. 지옥을 입힐 것입니다. 지옥을 입힐 것입니다. 택배가 사는 걸 라고 하는 것 같네요. 대단한 경험을 좌우시키고 있습니다. 유리관의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부터 듣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천국제는 조심해 죽을 뿐입니다. 10,000원은 추천되고 있습니다. 트렴폼타는 무거우는 명절을 다 듣고 있습니다. 경고, 그리고 가구를 사용하여 축하합니다. 용암 소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괜찮군. 좋다. 힐 받고 싶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난 못하는 게 없이. 경고 해제. 최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좋아. 알아듬다. 다시다. 한 번 해볼까. 알았다. 계속하세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누찰다고 어떡하지? 바로 가는 의무병. 누굴 처리해줄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 돼 내 회병. 아니 내 사실. 에어어어어어. 하늘에서, 중요한 일인가? 사신이 두렵지 않나? 밑에 털러가자 이래서 8,000원은 언제 보아? 개꿀도 안보이네 난 못하는게 없지 알았다, 괜찮군 간다고? 한번 해볼까? 뭐해? 그게 다냐? 말해봐라 왜? 더 필요한 거라면 좋아 좋아 뺏어, 보급호가? 타이밍 땀났게 뺏네 알아들었다 난 못하는게 없지 좋다 한번 해볼까 하시네요 장롱이어야 잘해줘 지진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알았다 경고 용암술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리에서 철수하십시오 마지막은 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은 뭔지 모르겠네요 흠 기지가 공격 반응하는 것이 등급받습니다 자신이 두렵지 않나 트윅스는 먹어도 안됩니다 트윅스는 먹어도 안됩니다 경고 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군 빅뉴안 챔인 뱃음 에 world 신세계 아 알아들었다 간다구 간다 이따스 괜찮다 뭐 일거 그게 다 아냐 좋다 오케 좋아 그러고만 한번 해볼까 맞아 시작해 아이비치 맹독주 노구를 처리해줄까 14발이 나왔다 저기있는거만 다 조실면은 광물 안보아도 되는거죠 우리군주 이 세상에 그런 흉악하게 키지만 깨고 튀마드라 중요한일인가 좋다 뭐해 그게 다냐 괜찮군 물론이지 괜찮군 의사가 왔습니다 알았다 좋다 한번 해볼까 물론이지 뭐해 그게 다냐 한걸 가니다 그냥 언덕으로 내려갈거같다 좋다 S2 히드레가 졸렸어요 알았다 괜찮군 네 조바 뭐해 그게 다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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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 모르겠지 지진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전쟁광님 경고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난 못하는게 없지 기지갑 공격 고생하십시오 통증기 사신들 고향같네 저거 다 캔다고 8,000원이나 올까 각각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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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시 진행이 빠르다니 한참 걸리고 있다 토시가 빈곤에 뭔가 진행이 참 빠르시고 토시 큰척 광맥 다 주워 먹으면 8천 되긴 되겠다 광맥이 고말되어 있습니다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고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깜짝이야 와우 그냥 포즈 밀러 갈까 꼬라박 꼬박 경고 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고 이곳에 도착하십시오 공격차가 경고해보는 것을 아니다 키워드가 미끄덕이 연결된 후 목격차가 정리하십시오 경고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수입하십시오 공격차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1904-1500원 의무관이 너무 맨 잠봉맹동춤 이딴거랄거같아 맹동춤 동시에 부수면은 안나오네 맹도 아무나 여기 다 클리어 했던가? 덜어붙지 하거든요 아! 행동총 경고 용암수도가 북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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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ť 경고 더 관 안악선.. 안악선꽃 빼고 다카여 간다니까 아이 잠깐만 백원.. 백원 점수워주게 이걸 회수로 깨내 레이너선생 대단하시군요 용암으로 브루탈리스크 저치 브루탈리스크 많이 끌고 나가니까 돌아가더만 다시 우리와 함께 사업을 더 버리고 싶다나요? 자제에 대해서 알아낸 것 있나? 물론입니다. 토시는 해적이 아닙니다 변절한 유령요원이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자치령 소속이었을 땐 최고의 암살자 중 하나였답니다 지금은 대장님만큼이나 맹스크의 미움을 받고 있죠 흠..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잘 지켜보자 예 대장님 사이오닉 에너지를 쓸 수 있지 띠용 연구 잠금하자 아 사령관님 고행 유무는 여기 연구실에 자리 있습니다 저 이걸 보고 있자니 제 특별한 프로젝트가 떠올랐는데 어허허 진정하게 스테먼 프로젝트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뭔가 연구하고 있나 테러짐 단수가 아 그게 아직입니다 대장님 연구를 진행하려면 표본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표본만 구하면 우리 무기체리와 전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거라구요 그래 좋네 좋아 필요한게 뭔가 온갖게 필요하죠 자세한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습니다 임무중에 우리에게 필요한걸 발견하면 자동으로 알게 되실겁니다 암손만 날려먹기 말라 알겠나 스테먼 연구콘솔 기솔실과 반응로 모두 모든 벙커를 포탑으로 무장합니다 어렵다 하나 번에 야돼 오케이 와우 와우 갓 간였어 뼈옥 삐 뼈옥 우기고 탄원의 사거리가 증가하고 경추댐을 줍니다 대인폭탄입니다 탄환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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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탄환가속기 탄환으로 감사합니다.